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욕기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를 향한 욕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욕이 악인들의 악행을 계속 나열합니다 악인들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악인들은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혹 알더라도 그 길에 머물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빛이 사라질 때 일어나서 빈궁한 자들을 죽입니다 밤에 어둠을 타 도둑질하고 가늠합니다 어둠을 틈타 악행을 저지르기에 아침을 죽음같이 싫어합니다 그들은 물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온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오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위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악인들의 악행을 나열하던 욕이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묘사합니다 악인들을 물거품에 비유한 것은 악인들의 덧없는 인생을 드러내려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소유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악인들이 저승에서도 징벌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욕이 악인들에 대해 말한 내용과는 서로 반대되는 듯 보입니다 새 친구들이 악행은 이 세상에서 징벌을 받기 때문에 욕이 고난받는 것은 욕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논리 때문에 욕은 반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욕 자신은 하나님의 가혹한 징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저지른 죄가 없으므로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고 사는 많은 악인들의 경우를 나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이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고난해서 건져주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기를 바라는 욕 자신의 바람을 담은 말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고 욕 자신의 억울함은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욕과 새 친구가 의견이 갈린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욕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냐 엘리바스에게 하는 대답을 마무리하며 욕은 악인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악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잠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욕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틀렸으면 지적하고 자신을 설득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악인들의 악행을 벌하실 것이라는 욕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리라는 욕의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쳐서 소망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욕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 욕 하나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오랜 고난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손길을 바라는 소망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욕은 주님께서 일거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하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하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벽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순간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인데 우리는 어둠과 빛의 경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나면 그 후에야 느끼고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 해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Cliff Lynch